커피 한 잔 먹고 놀다 갔는데 좀 있어만 두고 가자 예 어디로 모실까 예 저쪽 저 여태 사자인데 아이씨 아이씨도 커피 한 잔 먹고 놀다 갔는데 손이 올 때 아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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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는 자주 왔는데 아 그렇습니까 커피 어디서 사는게 없어요 커피 아이유 젊은 제가 사오기에 잠시만 있어있어 저 아이유 저 있습니다 예예 제가 사다 드릴게요 어르신 잠시만 기다리세요 커피 말고요 예 뭐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있어있어 아 아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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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옥기에 예 아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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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öll 아이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있습니다 골라서 자주 있어요 어르신이 좋고 그 중에 유자하고 이거 사 왔어요 아니 잘 모시겠습니다 예예 돈은? 아니 아니 그 무슨 돈은 1,000원 넘지 1,200원 되니까 이런 데는 다 비싸더라구요 한 개 1,700원씩 아니 그냥 그거는 그냥 제가 사드리는 겁니다 아니 예 그것도 연세가 많이 보이는 게 아니 제가 그래도 한 두 살 더 어리지 말씀 그렇게 하세요 편하게 하십시오 따가 드십시오 따 드릴까요? 아니 제가 따면 됩니다 예 요거는 요거는 기사지상 주시고 우리는 밥 먹고 오는 하나만 한 방울 아 그럴까요 그러면 이건 제가 먹겠습니다 아 어떻게 그래 양보심도 많으시고 정말 잘 안 찍어서 생강의 집에 있고 커피도 잘 안 젊을 때 말 요새 커피도 먹다가 저녁에 나가도 안하고 아 그렇지 예 만날집 지킴이 내가 오늘 하루하루 박사님 예 이렇게 콧바람도 시시해야 좋습니다 네 돌다 갈게 나 스니카이 짧아가지고 차를 보니까 빵갑이 가지고 아 인연이 보이소 저도 아까 그 등대하고 사진 찍으러 왔거든요 장사 안될 때는 마음이라도 다스릴려고 아 예 맞습니다 굳이 뭐 엉글 엉글할 거 없이 나 여와서 등대나 이런 거 보면 마음이 풀려버리니까 그렇지 예 우리 집은 어디입니까? 저 구포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택시하면 그게 좋습니다 대한민국 다 아무 데나 다 가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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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차가 오늘 일찍 생긴 안 사먹었는데 네 차가 이 참 좋네 저도 오늘 생긴 처음 샀습니다 뭐가 가니까 어 커피는 안 드신다 해서 제가 녹음은 낫겠다 싶었어요 감사합니다